됐지? 됐지? 어, 되네? 잠재해. 나의 손을 좀 잡아줘. 나의 손을 좀 잡아줘. 나의 손을 좀 잡아줘. 근데 할머니는 이렇게 갯발에서 조개를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몇 년이나? 다 바쁘고 뻗치고 안 잡아. 한 번쯤 아기들 오면 잡아서 아기들 주고 우리 손자들이 좋아할게. 잡아서 손자분들하고 아기들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칼국수 우리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칼국수 주세요. 무거워요. 여기다가 씻으시는 거예요? 저도 해볼게요. 씻고 있어, 물에. 이렇게 하면 씻긴 해.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졌어. 바로 씻어가니까 신기하다. 바로 씻을 필요가 없어. 여기서 바로 씻으면 돼. 되게 많이 잡았죠? 이렇게 또 안나오면 이것이 가안춘. 너무 재미있었어. 눈 좀 집어 주세요. 언니, Please. 하나 둘 셋. 여기 고기가 다리 잘렸어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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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 장뚱 같다 장뚱 구멍만 알려주세요 제가 깊숙이 해가지고 빼내볼게요 아아 우와 이쁘다 아이고 아이고 잡아 잡아 얘는 새끼고 얘는 애미인가 봐 잡아 얘네를 잡아 팔을 끝까지 놓으시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맛이에요? 우와 엄청 통통하다 아니 이거 맛잡기가 보통이 아닌게 이만큼 다 넣어야 돼 온팔을 잘 들어가지도 않아 밑에는 딱딱해서 이렇게 없어 우와 근데 이거 흙 먹고싶다 먹고싶다 올라가 좀 얼굴에 발라줄게 얼굴이 이쁘지 얼굴이 이쁘지 이쁙도 해야지 나 안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나 이 흙으로 바르려고 언니도 이 흙으로 발라줄게 이 흙 좀 좋은 거 같아 아 정말 시원해 정말 시원해 미쳤다 나 누구 같네 누구 닮아줄게 아 나 이 화분이 보승지 같은 약간 아 그래요? 야 너도 만만치 않아 원래 이렇게 이거 뭐야? 야 이런 거 이런 거 옳지 않아 이거 뭐야 이거 어디로 모여? 그거 같았고 그거 엄마 장남자하구만 그거 같아 털복수기 씨 아니야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뭐 뭐 왜이야? 아 근데 이런 꾀뿌러 올 때마다 진짜 왜 왜 그렇게 웃기나 내가 그렇게 웃겨 뭘 막 알겠어요 자 얼굴 좀 한 번 모아봐 주세요 세 분 다 자 얼굴 한번 보세요 마마 마마 야 너 나 이거 진짜 시원한 거 같아 엄마야 여기 왜 이러니 아유 여기 왜 이러니 여기 왜 이래 여기 왜 이래 여기 아니야 엄마 엄마 나 살려줘 우와 아유 미끄러워 두드루들하네 두드루들하네 배로가 필요할걸 지금 아 그래도 우리 이렇게 맛조개 캤는데 맛있겠다 진짜 빨리 먹고 싶다 우리 이거 잡은 걸로 맛있게 해먹자 이걸로 칼국수가 탄고 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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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 허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자 딸내들이 왔는데 네 지금은요 빨리 갔다 오니까 손자 아들애들로 아들이자 이제 아이고 뭐 하세요?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셔서 꿀통 간다요 꿀통 꿀통이요? 이게 뭐예요? 아 꿀 꿀 꿀 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했잖아 맛조개가 조금이라서 이거 먹으면 되겠다 이거 봐 우와 우와 이거 근데 어떻게 까는 거야 이거는